반갑습니다. 우리 케이미크 한 학기 강좌 중 벌써 절반을 마치고 이제 다음 단계 경사하강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내용들을 학습하였죠. 도함수를 이용하여 이번 주에는 경사하강법 그리고 경사하강법의 알고리즘과 코드 그 다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배운 미적분학의 그 주제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공지능 수학으로 타파 경사하강법으로 딥러닝 따라잡기라는 중학생 대상으로 쓴 원고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교재의 이 주소에서 실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렉초노트 한번 직접 가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을 둘러보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실에서 보셨듯이 이번 8주에는 우리 경사하강법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영어로는 그래디언트 디슨트 메소드라고 하는데 디슨트가 하강법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그래디언트가 다변수 함수의 도함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니까 기울기가 되겠죠. 그 기울기를 따라서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이동해서 그래서 옵티말 솔루션에 도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런 코스트 펑션이 있다고 할 때 이 함수 값을 최소화하는 꼭지점,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경우 이 꼭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꼭지점의 주위에 적당한 곳을 시작하여 그 하강하는 방향으로 하나, 둘,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수렴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걸 산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에서 제일 아래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꺾으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러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와서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시작점에서부터 방향을 찾아서 경사, 하강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알고리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키를 타고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길을 찾는 알고리즘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사하강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곡선이 있다 그러면 이 꼭지점, 이 최적해를 찾는 셈이 되고요. 이 최적해를 찾는다는 것은 앞에서 봤던 페르마의 크리티컬 포인트 디어램, 인격정 정리 같이 이 함수의 최소값을 주는 X 스타, 이 옵티말 솔루션은 일단 F' 오브 X 스타, 이꼴 제로를 만족해야 되므로 이런 만족하는 해를 찾을 때 이 단순한 식이 아니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수치적으로 쉽게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인계점을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경사하강법입니다. 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고 이 차시에는 이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설명해 주고 여기서 학습률 그리고 초기 학습률에 설정하는 요령 그 다음에 코딩, 그래서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옵티말 솔루션을 찾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실습해 볼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사하강법에 관련된 참고 문헌들 소개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이 미적분학의 상호 연관성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도함수, 드리버티브와 또 연속성, 그리고 리미트 그 다음에 도함수의 일반적인 개념인 그래디언트 그 다음에 인테그랄, 그 다음에 더블 인테그라든지 멀티플 인테그랄, 그 다음에 그라인 인테그랄 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다음 그린스 정리, 스톡스 정리 이런 주요 주제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표로 설명하고 그리고 참고 문헌을 제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